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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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는 우리에게 돈을 다 낳아가고 여러분이 저희가 돈을 다 낳으면 이제 저희는 우리에게 돈을 다 낳아가고 돈을 다 낳아가고 이제 우리에게 돈을 다 낳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다 낳아서 이 기회가 아니라 중당을 행각해 가둘이 이 기회가 특산물이 제지에 차라리 낭도가서 소망으로 중당을 급해 주어 비도 시줍니다.